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언급실 진로영랑입니다. 지금 한국은 의료사태 이후에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 가동률이 30에서 50% 이하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공장 가동률로 따지면 수술이라든지 외래진로라든지 그다음에 언급실 여러분들에서 환자를 구하는 능력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언급실 진로영량 그렇게 한번 용어를 사용해 보게 되면 언급실의 치료 진로영량이란 것은 언급의학과의 이름 진로영량뿐만 아니고 동시에 배후진로과의 진로영량의 곱으로 두 가지가 독립사건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소지간 볼 때는 언급실의 가동률은 0.5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아주 우호적으로 배후진로가 여러분들 진로영량도 50% 사태 이전에 비해서 50%가 하면 두 개가 독립사건이라고 보면 곱하게 되면 0.25가 나옵니다. 그것은 25%라는 겁니다. 현재 언급실이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는 영량이 사태 이전에 비해서 25%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보하셨던 대학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분 말씀처럼 현재 대학병원의 언급실의 치료영량은 30% 미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따지게 되면 0.3에다가 아주 후하게 배후가치로 영량이 50% 정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15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태 이전에 비해서 15%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여름 장관이 아무리 뭡니까? 그렇게 말로 비상상황이 여러분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언급의학과의 가동률과 배후과의 가동률은 각각의 독립사건이고 두 개를 곱하게 되게 되면 언급실의 영량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후하게 배후진료과의 사태 이전에 비해서 50% 정도는 유지가 된다. 절반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학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가 지금 언급의학과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계산하게 되면 사태 이전에 비해서 15%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즉시에 언급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과니까 과학적 태도인 겁니다. 과학적 태도. 문과 출신들은 이런 생각들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과학적 사고인 겁니다. 이게 과학적 사고고 이게 현대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부교수로 계시는 오현성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훈련을 계속 연구중심대학에서 여러분들 텐율 받는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사고를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3차 진료기관의 언급실의 이런 가동률은 15%에서 25%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두 개를 떼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 당직어서나 응급의학과 의사가 먼저 보고 진단을 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가와 소통해서 해당 과별로 의사가 와서 수술과 입원을 위해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응급실에 차차 환자들이 정체되어 쌓이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 전문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급실의 치료 역량이라는 것은 응급의학과의 치료 역량하고 배후과의 치료 역량을 각각 곱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공 박사께서 어느 언론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시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부 직원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배경과 가장 인간적인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의사분 같아요. 이분이 피일한 분이. 정말 뿌리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대단합니다. 선거도 그랬고 의료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분석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미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 훈련을 십몇 년 이상 받았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문성이란 것이지 않습니까? 응급실 근무는 젊은 수련 시절에도 몸이 힘이 듭니다. 몸이 힘이 들죠. 아무리 젊어도 생명이니까. 낮에도 밤에도 나이가 들면서 응급실에 서면은 몸이 깎여 나가고 생명이 줄어들고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응급이 있으면 훈련 받은 것처럼 달려들지만 몸이 먼저 고통을 느낍니다. 피해의 간호사는 의료 지식이 전반적인 의료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본인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질병 전체를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를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를 배우는 것이고 의사는 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질병의 병리를 이해하고 진단하고 치료의 방향을 정하고 피로에 맞게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전문성을 트레이닝 받아본 사람들은 이 p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단박에 그냥 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세계를 전혀 경험해 보지도 않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마구 떠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이분 영준님도 의사분 같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보면 좋지만 하루 7, 80명 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일반 3차 진료기관에서도 하루에 여러분들 응급실에 60명 4배가 여러분들 온다는 이야기죠. 남궁인 이화여자대학대 목동병원에 계시는 전문의가 60명 정도를 본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른 기관이 이런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응급실에 들여닥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후 진료과 붕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선배 의사들은 이런 불합리한 과정을 고치기보다도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때리면 때린 대로 막기만 했습니다. 그런 의사들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악마하는 사람들, 의사들의 모가지를 부여잡고 근박하는 정치인과 공무원, 건강보험료도 의사들이 몸을 갈아서 오늘까지 유지되는 것을 어디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오만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의사는 없는 겁니다.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주변 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1960년년 세대들과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휴학을 내거나 사직을 한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이 노한규 원장 세대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들하고 비슷하거나 본인들이 걸어온 것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대하게 되면 이번의 의로사태는 정말 파국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좀 유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심이나 사익을 여러분들 갖고 사건을 호도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첫째도 정직해야 되고 둘째도 정직해야 되고 셋째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7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실제가 뭔지. 아직도 악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정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거짓을 하게 되면 들통이 나는 거죠. 여기 한 분이 제재님이 저의 둘째 아이가 전공이 4년짜리 올라가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본가 4년을 올라갈 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휴학하겠다는 것을 달래고 있을 때 휴학한 1년 우리 자식과 같은 동아리 선배가 복학하기 하루 전에 공부의 중학감으로 집 화장실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에 졸업해 전공이 과정을 마칠 쯤 이 사태가 났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의료환경은 앞으로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나라 자체가 이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60년대 70년대 생들이 많이 떠났죠 한국을. 여기 보시면 배후진로과라고 부르기보다는 언급상황만 면하고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언급상황을 통해가지고 생명을 일단 여러분들 건지게 되면 각 정상에 따른 본격적인 과별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후진로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급실은 그냥 생명유지가 최우선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임무를 다한 겁니다. 언급처치가 끝난 이후에 각 진로과별 전문의료팀에 의해서 수술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해결책은 개별진로과의 담당 의사가 제시하는 거죠. 이제 의학 드라마에서 언급실에서 바로 수술로 들어가 성공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언급의학과하고 배후진료과의 상호관계를 좀 오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의료사태를 아름다운 용어로 다 이런 표장하더라도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싸게 부려먹던 전공의들을 이제 더욱더 싸게 부려먹기 위해서 전공의와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6,600병상에 필요한 싸고 질 좋은 젊은 전공의가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의료사태의 핵심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동안 아주 싸게 잘 부려먹던 전공의들을 더욱더 싸게 부려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싸게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책을 내놓았는데 전공의들이 모를 걸로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그 저의를 다 안 겁니다. 그럼 더 싸게 부려먹을 것 같으면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여러분들 핵심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고 본질이자 여러분들 시작점이자 최종점인 겁니다. 이게 한 문장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1960년대의 기성세대들은 자기들만 알고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전공의는 단박이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제3차 진로기간에 밤과 주말에 응급의료와 밤과 주말에 중환자실 밤과 주말에 일반 병실에 환자케우는 전부 다 전공의들이 담당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당 기본 88시간에 막내 의뢰에서 당연히 대해지는 잔업과 추가 근무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주당 100시간을 넘어서 밤을 지시해오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에서 응급의료실에서 환자를 봐온 겁니다. 지금 의료사태의 본질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빠진 겁니다. 응급실에서 빠지고 중환자실에서 빠지고 일반 병실에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 현직 의사분이 정확하게 이번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척추가 나간 거다 이야기죠. 등뼈가 여러분들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번 사태가 뭘 뜻하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대학병원이라는 구조물에 등뼈에 해당하는 전공의들과 인턴들이 그냥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의한 야간당직이 불가능해지고 일반 병실에 야간당직이 불가능해지고 응급실에 야간당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낮 근무를 정상으로 하면서 야간 근무를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탈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뭐 연구고 교육이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그냥 탈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호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정직해야 되고 둘째도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도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타인에게 정직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가 다 알려진 겁니다. 중환자실에 이러면 야간당직을 맡았던 그 젊고 씩씩한 전공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언급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